네, 고맙습니다. 우리 이사장님 쪽을 향해 보시고 네, 한 번만 대표로 나오시고 자, 위축자 큐빅스 위와 내용을 동일한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7월 29일 사단번호의 한국정성유정위협회의 이사장 이대영 네, 큰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차량 한번, 네, 기념 차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큐빅스가 세일 수 있게 이사장님을 가운데로 네, 모시고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가지 마시고 조금 옆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랄게요. 다음은 홀릭스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